여러분들에게 정말 훌륭한 책을 한 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주 박사님, 역사학과 신학에 대한 상당한 조회를 가지신 분이 26년 동안의 연구를 총집결한 책이 바로 기독교로 보는 세계역사라는 책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역사 뒤집기를 위해서 좌우진영이 굉장히 격렬하게 싸우지 않습니까? 그만큼 역사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바라보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죠. 세계사라는 큰 관점 속에서 좌우에 치우치지 않고 반듯한 그런 역사적 관점을 가질 수 있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독교로 바라보는 세계사, 이 책이 한국사뿐만 아니고 세계사를 반듯하게 올바르게 바라보는데 여러분들이 큰 지침이 될 것입니다. 우리끼리 돌아가면서 해먹자, 이렇게 여러분들 오늘 노무현 대통령이 사용하시던 노무현 서재에서 이렇게 이제 이재명과 조국과 김경수가 회동해 가지고 연대에서 빨리 성과를 내야 된다. 그런 기사가 이렇게 여러분들 떴습니다. 떴는데 놀랍게도 여러분들 문 대통령 제외하고는 모든 분들이 지금 실행을 받았거나 실행을 받았고 실행을 받았고 이분은 감옥도 갔다 왔고 이분은 이제 실행을 정상적인 국가 같으면 실행을 받을 가능성이 높은 비정상적인 국가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실행을 받지 않을 수도 있는 거죠. 지금 이런 이제 사진을 보면서 이분들은 잘 알지 않겠습니까 이분들은 현재 대한민국의 공직선거가 어떻게 실행에 옮겨지고 있는지를 잘 알 거 아닙니까 아주 소상하게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이제 우리 세상이 됐다는 것도 잘 알고 있을 것이고 어쨌든 뭐 세 사람이 이렇게 연대해 가지고 미략을 맺고 돌아가면서 한 번씩 해 먹는 거죠. 해 먹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보시게 되면은 뭐 이 양반들이 지금 그냥 보통 시민들은 뭐 그런 생각까지는 별로 안 하시겠지만 저는 대한민국 공직선거의 속사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연대를 통해 가지고 세를 과세하는 것은 결국은 뭐 그냥 앞서거니 뒤서거니 해서 한 번씩 다 해 먹을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아마 이런 이야기를 펼치게 되면은 뭐 아니 세상에 그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하겠지만 그런 법이 뭐 왜 없겠습니까 선거결과를 다 만들 수가 있고 선거결과를 만들기 위한 사전 정지작업으로 여론을 다 만들 수가 있는 건데 어떻게 그런 법이 있습니까 그런 법이 뭐가 있습니까 법은 만들면 되는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국민들 가운데 대다수는 그런 생각을 하는 데까지 이런 분들이 없을 겁니다. 이거는 저는 그냥 우리끼리 돌아가면서 해 먹는다 이걸 이야기하는 거지 그리고 우리가 돌아가면서 해 먹는데 거침없이 해 먹을 수 있다. 왜 제어 시스템이 없기 때문에 국민들이 선출직 공직자를 뽑는 것이 불가능해진 사회이기 때문에 우리끼리 얼마든지 오래오래 잘 해 먹을 수 있다. 그리고 이제 여기 문재인 씨 같은 경우는 이제 오랫동안 육체적 생명이 다할 때까지 이제 좌장으로서 역할을 담당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와 같은 연대가 가능하도록 만드는데 본인이 의지가 있을 건 의지가 없을 건 관계없이 윤석열 대통령은 대단히 큰 협조를 한 거죠. 협력을 한 겁니다. 국민의 뜻과 관계없이 자주 제가 입에 오르내린 것과 마찬가지로 주인 대리인 문제 주인은 국민의 이익을 극대화하도록 대통령의 권자에 앉혔는데 그 양반이 본인의 사적 이익과 본인의 안위를 위해 가지고 국민들하고 이런 등을 돌린 거지 않습니까 이렇게 네 사람이 손을 잡고 굳건하게 도원의 결의 도원의 결의를 할 수 있던 그 여러분들 배경은 뭡니까 우리가 선거를 다 여러분들 먼저 장악했다는 거죠. 이제는 지방선거도 만들 수 있고 이번처럼 총선도 만들 수 있고 대선도 만들 수 있고 보궐선거도 만들 수 있고 교육감 선거도 만들 수 있고 다 만들 수 있는데 그러니까 자신 만만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 이긴 것이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이고 여기에서 이제 오늘 방송 제목처럼 윤 대통령이 첩첩산중이다. 어떤 사람은 윤 대통령의 피의자 피해자로 그렇게 보실 수 있겠지만 또 다른 사람은 피해자를 볼 수가 없는 겁니다. 윤 대통령이 재임하고 있는 2년 동안 4분의 공직선거를 모두 다 그 사람들이 다 조작할 수 있도록 협력했기 때문에 윤 대통령이 협력자고 부역자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사람들도 많은 겁니다. 그거는 여러분이 판단하십니다. 우리 윤 대통령께서 피해자로 보실지 우리 윤 대통령께서 부역자고 협력자고 그냥 함께 일한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 선택은 여러분들이 결정하시는 거고 제가 결론을 정확하게 내리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윤 대통령은 피해자 신분만에 머물 수는 없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길을 펴고 마음껏 연대해서 빨리 성과를 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그 소위 힘 그 뒷배 그 배경 그 자신감 이거는 바로 윤 대통령께서 다 만들어 주신 거다. 그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2022년도 대통령 선거의 실상을 파헤친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그리고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를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공직선거를 회부하는 도둑놈들 시리즈가 계속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